출입문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 역은 충무로, 충무로 역입니다.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충무로, 충무로, 충무로. 이 station number is 43, the doors are on your right,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, please, watch your step.